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런업입니다 오늘은 데스크에 앉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세팅이 완성된 거고 지금은 조명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있던 조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쾌한 생각에서 산 중국제 조명이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조명을 잘못 사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세팅이 이제 거의 고정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새로운 코너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요테크 토크 해가지고 TTT 이런 코너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제 슬슬 1일 1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죠 단순히 브이로그만은 1일 1영상 진짜 너무 힘들고 하루나 이틀쯤은 이렇게 데스크 세팅해서 이야기하면서 토크 이슈에 대해서 테크토크, 토요테크토크, 토테톡, 토테톡, 토테톡 이거는 테크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 이정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대만에서 보내주신 썰티 피넛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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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고 드라이드 프루트 파인애플 케이크 그리고 또 파인애플 케이크 두 개 제가 그 아구포도 정말 잘 먹고 있거든요 연속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선풍기인데 그림이 나오는 선풍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풍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날이 일자죠? 바람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usb 를 끼울 수 있는 usb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8기가 짜리 마이크로 sd 카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리모컨이 동공되어 있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안되는데? 테크 유튜버 너무 어려워 아 테크 유튜버 진짜 바빠요? 통화 가능해요? 폴로그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원 연결하고요 전원은 일단 연결하고요 이거는 충전은 아닌 거예요? 네 충전 아니에요 아 충전 아니고 전원은 잘 연결된 거 맞아요? 전원? 잠깐만 아 잠깐만 예 310동 1504호요 오오오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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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끊을게 어 여읏 obturr 일과 키틸 이 치구점 오오오오오오오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ù 와아아아아아 앙 딴 그림 넣어보자 이 안에 인스톨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픽처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비디오도 넣을 수 있네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원하는 그림을 넣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번에 헬멧도 그러더니 중국은 진짜 소프트웨어가 너무 거지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DP용으로 장식하는 용으로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쓰라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가정집이나 이런 스튜디오에서 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커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보다 커요 소리가 저는 이게 만약에 물건이 괜찮으면은 이 뒤에다 한번 박아놓고 쓰려고 했는데 이거 그림 혹시 집어넣어 봤어요? 아니요 카드 있잖아요 네네네 어 알까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에요 이거? 10만원 후반이요 10만원 후반이라고? 네 와 싸지 않네 네 싸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상품이 제가 보기에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아 신기하다 처음에 켰을 때는 근데 한번 더 드는 생각이 이걸 어디다 써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나 이거 지금 통화하는 거 넣을게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알았어요 네예 예예 네 방금 들으신 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요테크토크 토텍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바 9만원 후반 아 왜 그렇게 안 되는 거 맡고 보니 맨날 21만원 후반 21만원 후반 21만원 후반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라갔습니다 돼요 이거 뭐야? 캡이네 전 이제 철물점에 가서 목장갑을 좀 차야겠어요 어? 저거 먹어봐야 되겠다 루키 드세요 루키 하나만 포장해드려요? 네 루키하고 칠리 치즈프라이 포장해 주세요 메이크 버거스 그레이터게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뱀장어가 있다고?